랭키파이는 4월 24일에 진행한 인기 트렌드 영탁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관심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영탁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트렌드 변화를 깊이 있게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별 관심도 조사 결과, 여성이 영탁에 대한 관심에서 91%로 앞서고 있었다. 또한, 영탁에 대한 일간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는 영탁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 차트는 시간에 따른 영탁의 인기 변동성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번 분석은 랭키파이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영탁 팬카페, 영탁 콘서트, 영탁 노래, 영탁 갤러리, 영탁 막걸리 등의 관련 검색어가 높은 주목을 받았으며, 영탁 관련 트렌드 발전 방향에 대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트렌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